노후 준비에 연금보험이 필요할까 예전에 다섯 군데 보험회사를 거치면서 삼성생명 보험 대리점까지 많은 상품 교육과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던 것은 그때 교육을 받다가 기준금리에 대한 것을 서른 살 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한다. 금리가 내려가면 저축을 하지 않고 소비를 한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금리 조정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 들었을 때는 이런 것을 왜 이제 교육을 받았을까. 그래서 관련해서 세금이라던가 책을 사서 본 기억이 있는데 이 경제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게 서른 살 쯤 그때가 2008년 좀 지났을 텐데 2008년에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 은레상스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한강 주변 주택 가격이 폭등했던 때예요. 경매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경매 서부지원에 있었고 거기가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 어마어마하게 걸어당길 때죠. 차도 없고 구둣발로 그냥 그리고 서부지원 경매 쪽을 많이 좀 들락날락 거렸었고 세계적으로 서브프라임 사태가 왔을 때고 저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과 입찰 대리를 했습니다. 제가 대리인으로 입찰받은 것도 꽤 되죠. 그전에도 은행이 망한다던가 보험사가 망해가지고 그때 동방생명 같은 경우도 망해가지고 삼성생명 먹었죠. 매각한 거지. 부동산까지 망한 걸 보고 그리고 또 그런 현실에서 보험사는 이제 이때다 해가지고 대대적인 연금보험하고 저축보험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아 이거 주식도 안 되겠다. 부동산도 안 되겠다. 이럴 때 저 같은 경우는 말은 느릿느릿거리고 뭐 저기 잘 하지도 못하지만은 센터장 말로는 이렇게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고 느릿느릿 설명을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맞는 손님이 있다. 그래서 스타일대로 그냥 했는데 제가 제 음성을 들어봐도 좀 답답합니다. 뭐 충청도 스타일이냐 그러는데 그래도 예전에도 기억나는데 이제 어떤 학원에 무슨 과장급 그런 사람한테 30만원 30만원 60만원 팔았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말을 다 들어와가지고 다 이해를 해버렸어. 그리고 나는 그 상품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거짓말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할 거다. 이거는 배워야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팀 내 판매 1등을 연속 2개월을 해가지고 고기와 술을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소 두세 번은 떨어진다고 하는 변액판매관리사라는 자격증도 한 번에 80몇 점으로 땄었던 기억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자산관리사나 보험회사 내에 교육실장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정기 배우기 전까지는 연금 교육을 받았을 때도 저도 이게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만원씩 저축이랑 연금보험에 가입을 했었고 중간중간에 중도인출, 추가납입, 선납제도를 이용을 하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목돈이 필요할 때에는 인출을 해도 되고 그리고 목돈이 생길땐 채워놔서 이렇게 복리로 계속 불려나가면 된다. 복리 4%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나타냈었죠. 무조건 어릴 때부터 빨리 가입해야 하고 작게라도 시작해야 된다. 1, 20만원이라도 그러고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연금보험, 저축보험의 공시율이 4% 복리였고 최저보장이율이 2.5%였어요. 최저보장은 공시율 4% 때에 회사가 영업이익이 떨어지거나 경제적으로 나라가 문제가 생겨도 최저 2.5% 복리를 보장을 하겠다. 너무 좋다. 하지만 보험사는 수익률에 또 유지 비용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매달 매달 광고비용이라던가 센터 운영비라던가 그런 것들 다 빼요. 그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제로 금리 시대가 왔고 얼마 전까지도 금리 제로였죠. 보험사는 최저금리 2.5%로 현실 공시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저금리는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1%에서 1.5% 그리고 변경돼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저금리가 2.5%라는 것은 수익률이 최악입니다. 사실 그 당시 보험상품 팔 때에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나라와 보험사가 문제가 되어도 최소한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문제도 없고 그리고 삼성생명처럼 BIS 비율이 높고 안정적인 회사는 그렇게 떨어질 리도 없다. 저도 그렇게 믿었고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BIS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자본 삼성생명 화재 KB생명 같은 몇몇 회사들은 정말로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았지. 금융그룹사 같이 우리은행 우리 아비바 생명이라던가 그런데 지금 2.5% 예상 수익률 2% 3% 그렇게 얘기하면요. 지금의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은 이게 5년 10년 하고 찾는 돈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찾아도 되지만 2.30년 뒤나 연금 받으려고 그러면은 정말 원금 모아가는 정도라고 말하는 게 최대한의 예유다. 뭐 그거로 나오면 좋죠. 쓸 거 저축을 먼저 하는 거니까 강제 저축을 먼저 하면 그래도 그게 돈이 모아가는 거다. 그러는데 결국 지금은 투자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보험이나 예금을 다 빼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다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역대 최고로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수요 급증으로 인해가지고 사상 최대 가격이 정해지고 있다. 물론 작전 세력들과 언론인들도 돈을 많이 벌었고 거기에 그것 때문에라도 정부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었죠. 부동산 취득세라던가 보유세에 대해서 게다가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계에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게 우리나라 은행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출을 많이 해줘가지고 물론 나라나 정부 탓을 할 필요도 없고 애초에 저는 뭐 누가 뭐 문재인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투표를 자체를 안 합니다. 본론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연금 그리고 회사의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3중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죠. 요거는 보험회사에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영업적인 설명이에요. 보험 드는 게 이렇게 좋다. 총 월급의 10%를 보험에 들어라. 이거 다 영업적인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고 돈이 많으면 개인연금까지 두껍게 들면 좋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일을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퇴직연금도 회사에 그렇게 다닌 사람이 있겠냐마는 부동산가 제가 보험일을 해보고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의 핵심이 생각의 핵심이 뭐냐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된다. 저희 아버지도 70이 넘으셨듯이 일을 하고 계세요. 기술자니까. 조금 전에 제가 유튜브 채널 3% 이재명 편 윤석열 편 보면서 운동하다가 왔는데 과거 예를 들면 고려시대 왕건이 즉위했을 때라던가 고려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유능한 왕이 서민정책을 펼쳤을 때는 좋았죠. 세금 감면을 해준다던가 뭐 그리고 또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건 좀 어렵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저는 부모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방법은 내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초보인생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아직은 돈 한 푼 못 받았는데 약 1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저는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에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전기, 소방 말고도 수요가 많을 사용자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들을 놀고 먹을 시간에 TV 볼 시간에 TV 보면서라도 한 문제씩 봅니다. 그래서 봐서 언젠가는 하나씩 더 가져갈 거. 왜냐하면 수요가 자격증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나이도 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월급을 주더라도 200 줬던 거 좀 적게도 돼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 번 전기과장을 뽑는데 예전에 300을 준대요. 지원자들이 막 있겠죠. 갑자기 공고를 내리더라고. 그리고 며칠째 다시 올립니다. 270으로. 아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어떻게든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도 나는 300 아니라 250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주겠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아파트 하고 업체하고 윈윈하게 이렇게 공생만계로 가려면 노동비를 깎아주려고 하는 거겠죠. 노동비는 깎고 일은 더 시키고 그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몰리면 전기만 갖고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기계 쪽도 갖고 있으면 좋고 그래서 저는 기계 쪽을 처음으로 하고 있고 공부를 아파트 요즘 10억짜리 20억짜리 얘기를 하는데 집값 떨어질 거는 누구나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일했던데 유능한 분들 경매회사 부동산 업자들은요 아파트 안삽니다. 절대로 뻔하거든요. 가장 돈이 안되는 거거든 일반인들은 아파트가 돈이 제일 잘 된다고 생각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빌라 사가지고 월세를 받고 있고요. 나중에 가능하다면 또 사가지고 또 월세를 낼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15년 차가 적당하고요. 집값도 거품도 없고 월세 받을 만합니다. 근데 이제 한 30년 차 주택은 싼 대신에 아 이거는 저기 서울 강남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빌라 정말 지금도 서울에 1억짜리 빌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를 사가지고 세를 받으면 되는데 30년 차 40년 차 된 빌라 다? 이건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됩니다. 저도 여기 전셋집 살고 있는데 30년 차인데 물 새고 아주 그냥 가관이에요. 여기도 그리고 수질 오염도 어마어마하게 됐을 겁니다. 요즘에 수도꼭지 필터도 사서 쓰는 사람들도 있죠. 재개발 이런 것들은 아직은 도박이죠.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고 결론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전셋집 구할 때 자금 때문에 연금보험 저축보험 몇 년 한 5년인가 했던 거 중도인출하다가 아예 해지까지 해버렸고요. 지금 봐도 잘했어요. 왜냐면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보험회사 돈 벌어다 주는 거고 다 필요 없고 늙어 죽을 때까지 돈 받을 수 있는 월세 받을 수 있는 주택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능력이나 자격증 기술 그리고 채소값 같은 거라도 아낄 수 있는 텃밭 저는 2년 안에 농업지역으로 갈 계획이 있고 결론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급변하는 부동산은 위험자산이고 주식도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위험자산 국민연금 안 믿어 보험사 도둑놈들 보험설계사 도둑 돈 먹은 돈 먹은 자가 도둑 결국은 자격증 그리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1차 산업으로 돌아가라 이게 노후를 사는 방법일 것 같고 결론적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면 저축도 필요가 없죠 물론 건강은 받쳐줘야 되겠지만 그거는 뭐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일만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지금 투자니 저축이니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딴 노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